BSI 코리아도 D.E.D.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네, 저희는 영국표준협회 BSI 코리아의 Women's Networks 커미티입니다. BSI는 세계 최초의 국가표준재정기구입니다. 121년간 표준을 개발하고 인증, 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BSI 코리아의 Women's Networks는 지난 2023년 We rise by lifting others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출범했는데요.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를 확산하고 내재화하는데 여성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직원의 힐링, 소통,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플로그인 행사를 통해 지구도 나도 건강하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Women's Networks의 목표는 BSI의 모든 유형의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용이 만들어낸 성장, 다양성이 일구는 조직 문화, 빌리든 캠페인에 여러분도 지금 함께하세요!